한라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두륜산 대응사. 우뚝한 선지와 다정다감한 보살의 마음자리를 초일 선사는 연지로 표현해 놓았다. 요즘엔 사람들이 동전을 저기다가 던지면서 마음을 쉬면서 또 새로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네요. 저기다가 던지면 젊은 아이들이 우리가 결혼 날짜를 겪자. 우리가 서로 이번에 평양을 하자. 그런 의미로 던져서 만약에 네가 안에다 돌을 못 넣으면 너는 나하고 못 살아. 함부로 던지면 안 되겠네. 될 아이들이 다 있어. 바람 부니까 방문하러 갑시다.